2023 양평 전국실험유도선수권대회 일반 보호 마이너스 73kg급 우승자 경북체육회 최민서 선수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우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우승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우승 이번 연도 처음 입상했는데 팀원들 없이 홀로 와가지고 혼자 입상해서 의미가 되게 깊은 것 같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연장까지 힘과 기술의 치열한 접전 끝에 상대 지도를 유도해서 지도승을 얻어내셨는데요. 연장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각오로 임하셨나요? 일단 연장 들어갔을 때 지도 두 개다 보니까 제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계속 제가 해야 지도도 안 받고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든 힘을 다 끌어서 썼다고 생각됩니다. 정말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앞으로는 일단 하던 체력운동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잡기 싸움과 기술 거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남자의 반부 마이너스 73kg급 우승자 경북체육회 최민서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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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